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23년 새해 첫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수소버스 9대가 처음으로 제주도 내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또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방법이 바뀌고 전기차 충전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제8차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실수됩니다. 또 지난해 처음 시작된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 3차 신청도 진행됩니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9대를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농어업인 수당 자격 요건을 완화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 미력이 있는 농업인도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업 분야 직장 가입자도 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어르신 행복 택시 이용 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한 차례 7천 원 이내로 연간 24차례 이용하는 횟수 차감제였지만 올해부터는 한 차례 1만 5천 원 이내로 하루 두 번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간 금액이 16만 8천 원으로 제한되는 금액 차감제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가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1인당 35만 원어치의 학습 이용권을 지급해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1kWh당 290원에서 새해에는 32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수도 요금도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5% 오르고 하수도 요금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돼 등록칩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견에 대한 중성화 사업도 동지역까지 확대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제주에는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 주요 기관장들이 도민들께 드리는 신년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큰 힘을 안겨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민선 8개의 제주도정은 웅크렸던 힘을 모아 더 크게 도약하는 토끼처럼 위기를 기회로 열었던 도민의 재력을 모아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내를 만들겠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혁신과 도전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 체감 정책으로 제대로 일하는 혁신 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분명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 깃들어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빛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는 법입니다. 역경을 통해 단련 과정을 견뎌낸 우리 제주 도민은 이제 높이 도약할 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웃과 함께 가면 더 좋겠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하여 번영을 이뤄가는 풍요로운 2023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벽을 허물고 미래를 향한 길을 우리 함께 만들었습니다. 개미년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통하여 미래를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를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하여 기초학력 향상 등 학력 신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나아갈 길에는 제주도민과 교육과족 여러분들의 함께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길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희망찬 개미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어제 오전 9시 35분 제주항공을 이용해 태국 방콕에서 온 새해 첫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고 꽃다발과 오메기떡 등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아침 7시 10분에는 김포출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국내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침 6시 제주항에서는 삼천포항에서 오션비스타호를 타고 온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잡곡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량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안동 등 전국 3곳에 설립된 종자종합처리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건협 기자입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입니다. 최근엔 신품종 재배는 물론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재래종보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수확 양도 많은 신품종 청자 5호가 주력 품종입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확할 때 손실도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기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재래종 서리태 보다가 높은 위치에 달리기 때문에 기계 수확에도 월등히 뛰어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량 종자로 계약 재배된 콩은 수확 직후 곧바로 종자종합처리센터로 옮겨집니다. 선별과 정선,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면 저온 창고에서 보관한 뒤 이듬해 파종기 다른 농가에 공급됩니다. 이런 신품종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면 그 종자를 가지고 간 농가들은 소득도 향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2019년 안동에 들어선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밭작물 종자 생산량은 2년 만에 49.7% 종자 보급량은 54.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안동과 전북 김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고 좋은 씨앗을 생산하는 최종단지도 늘려 신품종 국산 우량 종자를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전남 순천의 한 학교가 학점제 선택 과목 강사를 채용한 뒤에 정규 교과 수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순천의 한 사립직업계 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산업 현장의 근무자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도 올해 3월 실용미술이란 선택 과목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는 선택 과목이 아닌 정규 미술 교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원 자격증도 없는 강사가 교과목을 정규 교원 대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 운영계 회관을 들여다보니 실용미술 강사가 기존 미술 교원에게 할당된 수업 시수의 절반가량인 256시간을 수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과 직결된 수행평가 점수까지 강사가 매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기존 미술 교원이 교무부장 직무도 맡아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강사를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 과목 강사더라도 정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수행평가 점수를 매겼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수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재단 측에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무자격 강사가 가르쳤더라도 수업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년 진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시행 첫 해부터 그 자율성을 악용해 거꾸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바람결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1000m 상공에는 영하 2도에서 영하 4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면서 어제보다 추워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현재 북부지역은 체감온도 1도까지 떨어졌고요. 낮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청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게 했는데요.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겠고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서부지역은 체감온도 0도, 동부지역은 체감 2도 안팎에 떨어져 있고요. 북부지역은 체감온도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는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많겠는데요. 한라산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6도 안팎에 그치겠고 남부지역은 1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지역은 낮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고요. 제주 남쪽 원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라산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세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끝내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와 자문회의를 연 결과 도민 공감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이번 달 중에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로 끝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하고 술 구입 한도도 1리터 1병에서 2병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제주관광공사 2곳인데 JDC는 면세 한도가 늘어나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3차 향토음식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향토음식 보전과 계승을 위해 제주 향토음식 장인과 명인 전수자 10명을 지정하고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을 60곳 늘립니다. 또 우수향토음식점 20곳을 발굴하고 향토음식 기반 콘텐츠 발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다세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며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6월 서귀포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된 주택과 허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2명에게 5천만 원씩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지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방적 잣대로 일부 선정적인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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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